나봉선, 알아냈어. 535에 2368. 역시 차 번호였어. 최경장님 차. 진짜? 내가 죽기 직전에 다이어리랑 핸드폰으로 최경장님 차 번호를 알리려고 한 것 같아. 일단 셰프한테 알려, 나봉선. 내가 이따 갈게. 어. 강순경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는 줄 몰랐네. 내 차는 왜?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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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궁금해. 안녕히 계세요. 너. 누구야 되지? 누구야? 어떡해. 어떡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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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